자 두께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경기구요 이번에는 최고전력 징글이 저 옆에서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림이랑 이런 경기 하는거 일단 이 자체가 영광인데 여기서 스미까지 챙긴다? 저 그냥 평생 누구 담보바 치여서 만나면 다 얘기할 수 있는 최고 업적이 될겁니다 비록 사무지만 형님 앞에서 한번 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겨야 돼 지문 또 봐야 되었는데 다음엔 제가 양주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못 옵니다 일단 떼집중 하겠습니다 이번엔 떼집중 자 구독자님들 제가 형님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가위라이브 자 과연 이건 뭔가요 시작부터 공이 어려운게요 진짜 2위 짓기에요 내가 치는 보이면 다른가? 왜 저렇게 되지? 스토바 동계? 에치 뭐 어떻게 되자 저게 어 아니지 이번에는 떼집중 하니까 또 많이 가라 참 많이 가라 아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스. 약간 이렇게 쫄래는 게 있어. 선체로 심장이 작아지네? 그 다음 기다려봐 봐. 아 또 이거 나왔어. 형님이 확실히 몸도 좀 끌지 않고.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금명히 실수 한 번 하는가? 딱 기다려라고. 내가 했던 말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지난번에 그 1이닝도 저랑 칠 때 그 친구 맞췄거든요. 아 그래? 1이닝 제조기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근데 공이 찢어져도 형님은 다 찢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있네. 치키기 어렵죠. 근데 우리 기준에서 얘기했죠. 형님한테도 어렵다. 아 진짜. 야 쫄린다 해. 너 기회 많이 안 남았다. 빡집중해야 돼. 빡집중해야 돼. 빡집중해야 돼. 내가 차파리에 살짝 비어가지고 이렇게 아 큰다. 좋아 좋아. 레벨이 3대? 형님 이거 띄워주는 게 있어. 맞다 나는 안 했어. 형님 이렇게 다소 칭찬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만큼 이렇게 해서 기분 좋아서 그냥 대심한다 이거. 아 쪽장 못드는 거네? 아 아 이거 형님이 칭찬을 하시는 이유를 알았네. 네, 들뜬 내 사람이! 오케이! 형님한테 4부의 매력 모아치기 한번 틈나는 대로 한 입전에 모여. 나 또 약간 뺀 수가 있어. 4부의 꽃, 원쿠션이죠. 진짜야. 야, 야. 근데 이 점은 내가 칠 테니까 너희들 집중 좀 해봐. 야, 나 내 생각 없어서 이거 보여주고 싶다? 나 그랬어. 나 하고 싶은데 내가 그랬거든? 투표션.. 오, 맞습니다. 와 진짜 사실 보아치그도 형님이 오면서 다 수술도 레벨도 높고 하나하나 치는 레벨도 높고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죠? 제가 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번 살짝만 보겠습니다 예예 예 제가 올리겠습니다 잘 못 버린 것 같은데 재현 씨 5회 자 기회가 옵니다 별드의 스킨은요 사고의 꽃 대리 머리 봤어요 오 못었습니다 사고의 꽃 쫀나 두껴 봐요 오겠습니다 사고의 꽃 또 옮기샷 아 나쁘지 않다 아 야 확실히 희대하면 좋네 남순 대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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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방송적으로 잠깐 숨고 하면서 잠깐 구독자들이랑 같이 숨고르기 후 야 좋아 바로 끌어서 키스를 해서 1점 볼을 거기에 멈춰놓은 그런 스킬을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보다 훨씬 높네 그렇죠 바로 이거지 사도의 플라워 아 좋아 밀어서 쫑내서 득점하는 아 좋아요 300점씩 했다 ogenrada Spark 한 번 desses 볼이 된다 세게 맞춰 superb 오늘의 선택이 서울이다 그래 한 개만 더 치면 동점까지 남순 여기서 30D 부드러운 Billie 빨로스루 아이스 키스 아이스 스키 나오면 괜찮아 두께 형님 앞에서 뒤돌을 치는 과강한 선택 하지 않으면서 앞돌리기 4번인가 4번인가 비공식 앞돌리기 랭거거든요 영광입니다 스키 혼자 있었어 10명도 쫓아가는 거 있었는데 아 그래 좋았죠 아주 좋아 아키스야 타면 솔직히 말씀드린다 이기고 싶어졌어요 이기고 싶어졌어요 이기고 싶어졌어요 이기고 싶어졌어요 사랑에 감사합니다 쏭골 쿠션에서 만날 것 같은데 아 네 이런게 아니었는데 다 쿠션에서 만나네 키스가 있는데 오케이. 빼버려! 야.. 그리고! 아아! 나 못 졌다 이거. 말씀은 큰일 나. 아 형님한테 내 사이즈 한번 보여 드려야겠다. 오케이. 조금 맞았어. 아 잘맞겠다. 아 4대1. 쩔! 비쏭 쩔! 쩔! 일로 가세요! 야! 은 선생님! 자! 가요! 야! 아! 이게 시장입니다 뭐야? 스크린에서 모아줄래? 그렇죠. 저희 팀은 이런 류가 모아서 리필스하겠습니다. 류는 형도 어렵지 않은데 지금. 안 돼! 키스 한 마디 안 돼? 일단 모이지 않았었네요. 자, 공 치지 않고 네, 하나, 하나, 하나. 아, 그거 써야겠다. 아, 소음 보는데? 야, 뒤로.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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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크 샷. 아, 설마 막 여기 막. 우유? 에이, 되겠지? 킵. 야, 뭐하고? 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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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쪽으로. 와. 네. 야, 오케이. 오케이. 야, 뒤 아프다, 나의 시작. 오케이. 치자마자 하시네요. 네. 자, 마지막 저는 후보가 있습니다. 안 돼, 선생님. 네. 저도 쫓아가겠습니다. 야, 포기하지 마. 아, 신경 몰랬다. 하나 치면 걱정이다. 네. 끝까지. 끝까지. 아. 아, 아니. 어, 승글이가 좀 빡센데? 징글이 하자, 이런 거예요? 아, 그래. 재밌었어. 아직 안 된다. 아, 그러진 않고. 실력적으로 많이 부족했고요. 심표 운이 좋았습니다. 네. 형, 어떻게 한 번 쳐보셨는데 저희 처음 쳐보셨잖아요. 확실히 게 있어. 뭐, 승글이는 일단 맞춤은요. 까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징글이는 이제 모였을 때 힘 배합이 워낙 좋아서 장탄. 그러니까 200대 200 일반인들 왔으면 어, 이게 힘들어요. 200대 200이면 몰라요. 그래서 아, 다음에 뭐 또 와서 친다. 그러면은 또 안짓말야. 연장 또 한 번 봐야지. 안짓말야. 죽어도 안짓말야. 내가 봤는데 100대 100 치면 모르겠다. 100대 100 치면 누가 이제 200대 200까지 내가 안짓말야, 지금.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12개 치는 거 보니까 100대 100은 몰라. 가능하지. 형님, 마지막으로 형님 뭐 채널 한 번 하시죠. 저희 지금 두께당구라는 채널, 여러분들. 7월 달부터는 이제 전부 구장에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BJ도 많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두께 형님과의 콘텐츠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영광이었고요. 처음으로 중대에서 사고친 거 같아요, 방송은.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저희가 또 따뜻하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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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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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